누나, 라면 먹고 갈래요? 너와 나 사이를 잇다 집이 많이 지저분하죠? 일 때문에 신경을 못 썼네요 아이고, 정리도 컨설팅 받아보면 좋을 텐데 자, 다 됐어요 이 시간에 연락이 많이 오네요 라면 끓이시는 동안 숨고로 정리 컨설팅 고수님께 견적 받아봤거든요 아, 글쎄요? 근데 이건 뭐예요? 숨은 고수? 음, 고수 되게 많다 아, 이 고수분은 후기도 많고 사진도 있네요 좋네요 숨고요, 숨고 너와 나, 우리와 고수 사이에는 숨고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, 순식간에 연결 순고